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저와 관련된 꿈은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을 상징하며 풍요와 가족, 관계, 그리고 음식과 같은 일상적 주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꿈은 꿈꾸는 사람의 일상과 가족관계, 특히 식사나 생활의 균형 상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수저 꿈은 다양한 심리적, 상황적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삶의 안정성, 물질적 풍요, 가족의 화목, 혹은 사람 간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나 관계의 불협화음에서 유발되기도 합니다. 수저 꿈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저는 음식을 떠먹는 도구로, 꿈속에서 수저는 꿈꾸는 이가 물질적, 정서적 풍요와 안정에 대한 욕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수저 꿈을 통해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저 꿈은 가족과의 관계를 상징할 때도 많습니다. 수저는 보통 식사와 관련이 깊고, 식사는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저 꿈은 가족 내의 화합이나 불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저가 깨지거나 잃어버리는 꿈은 가족 내 갈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수저 꿈은 꿈꾸는 이의 사회적 위치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수저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수저의 상태는 꿈꾸는 이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혹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현실 간의 괴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수저를 받는 꿈은 도움이나 지원을 받는 상황을 상징하며, 누군가로부터 경제적, 감정적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결혼이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자원을 얻어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저를 잃어버리는 꿈은 가족과의 불화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꾸는 이가 현재의 자리를 잃거나 필요한 자원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 상실감, 또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위태로워짐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수저를 닦는 꿈은 내면의 정화, 과거의 정리, 혹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나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며, 보통 긍정적인 해석을 동반합니다. 꿈속에서 수저를 닦는 행위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수저가 깨지는 꿈은 불화와 갈등, 또는 일상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겪고 있는 불안정한 심리상태나 경제적 위기를 반영할 수 있으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는 꿈은 꿈꾸는 이의 현재 상태가 안정적임을 나타내며, 특히 물질적 풍요나 생활의 안정감에 대한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됩니다. 만약 맛있고 만족스러운 음식을 수저로 먹고 있다면, 꿈꾸는 이의 현재 상태가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러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저를 건네주는 꿈은 꿈꾸는 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누군가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줄 기회를 의미합니다. 사례 1수저를 잃어버리는 꿈을 꾼 사례 한 여성은 꿈에서 식사 중 수저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지만, 자주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의 해석에 따르면, 수저를 잃어버리는 꿈은 그녀의 심리적 불안과 안정성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직장에서의 성과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꿈에서 나타난 수저 상실로 표현된 것입니다. 사례 2. 깨진 수저를 보는 꿈을 꾼 사례 어떤 남성은 꿈 속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던 수저가 깨져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꿈 속에 깨진 수저는 이러한 가족 갈등을 상징하며, 실제로 그는 꿈을 꾼 후 가족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례 3수저를 닦는 꿈을 꾼 사례 한 청년은 꿈 속에서 오래된 수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새로운 직장에 적응 중이었고, 이전 직장에서의 부정적인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수저를 닦는 행위는 자신을 정화하고 과거를 떨쳐내려는 심리를 상징하며, 이 청년은 꿈을 꾼 후 직장 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사례 4다른 사람에게 수저를 주는 꿈을 꾼 사례 한 여성이 꿈에서 친한 친구에게 수저를 건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실에서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꿈의 해석에 따르면, 수저를 건네는 꿈은 그녀가 친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 친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구리나 강철로 만들어진 수저나 젓가락을 습득하든지 새로 구입하는 꿈 재물과 자손이 늘어나며 차츰 사업 및 집안 살림과 지위가 안정, 번성하며 부기를 얻게 된다. 노기스럽거나 훼손, 절단되었을 경우는 중도의 좌절, 손실 및 낭패를 겪는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금수저, 금술잔, 금초대, 금식기 등을 얻는 꿈 금수저, 금술잔, 금초대, 금식기 등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남부럽지 않게, 부귀하게 살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다. 금수저를 받는 꿈 남부럽지 않게, 부귀하게 살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다. 금으로 만든 수저와 젓가락이 빛이 나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부귀공명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경사가 있다. 밥상 위에 금사발과 금수저 한 쌍이 보이는 꿈 부귀공명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승진, 당선, 경사, 횡재 등의 기룐이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거나 쓰러지는 꿈 급성질환, 사고, 사망, 관제 등으로 유고가 발생한다. 저승사자가 침입한다. 밥이 가득 담긴 밥그릇에 숟가락이 꽂혀있는 꿈 죽음을 암시 소치나 냄비를 얻거나 수저를 보는 꿈 집안이 화목하고, 소치나 냄비에 크기만 한 재물이 들어올 징조 또한 수저는 집안이나 직장 등에 식구가 늘어날 것을 암시 수저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는 꿈 많은 직원이 있는 회사, 연세 많은 노인을 상대하거나, 식구가 많거나, 사업 방도가 뛰어남을 뜻한다. 수저를 보는 꿈 수저를 보면 식구가 늘어날 징조이다. 수저를 본 꿈 집안이나 직장에 식구가 드러남 수저를 얻는 꿈 아이가 장차 사업가가 되거나,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고 넉넉히 살아감을 뜻한다. 수저를 잃어버리는 꿈 수저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꿈속에서의 음식은 주로 일거리를 상징함으로 수저는 그 일을 하게 돕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꿈속에서 수저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혹은 사용 도중인 수저가 부러진 꿈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사업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거나, 이를 비중 있게 도와주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게 될 수도 있다. 가정적인 면을 암시한 꿈이었다면, 배우자를 잃게 되는 꿈일 수도 있다. 수저에 관한 꿈 운반 수단, 사업 방도, 협조자, 인원 수, 연령, 노력의 경향 등을 상징한다. 숟가락 통에 수저가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 식구나 친인척들이 모여 앉아 잔치를 벌이게 된다. 파티인 모임이 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 꿈 숟가락은 음식을 입으로 운반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꿈속에 나타난 숟가락은 수입의 수단이나 재산의 축적을 암시한다. 한편으로 먹는 행위는 꿈에서의 상징성으로 보아 성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오목하게 파진 식기나 숟가락은 남성에게 아내나 애인 또는 정부를 상징한다고 풀이한다. 숟가락이 여러 개 나란히 늘어서 있는 꿈은 아내나 연인 외의 상대를 사귀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숟가락을 얻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사업가가 되거나 식생활에 궁핍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된다. 숟가락이 부러지는 꿈 도움을 주는 협조자를 잃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일을 중단하게 된다. 유아용 숟가락을 버린 꿈 임신한 이가 유산될 꿈 은수저를 받는 꿈 미남인 아들을 잉태한다. 은수저를 얻게 되는 꿈 태몽으로 인격이 높고 잘생긴 아들을 낳는다. 임신한 여자가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는 꿈 딸을 낳는다. 젓가락을 들고 있거나 젓가락을 들고 뭔가를 하는 꿈 젓가락은 음식을 입으로 운반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수입의 수단이나 재산 축적의 예지몽이자 행운몽으로 풀이한다. 젓가락이 부러지거나 없어진 꿈 수입이 막히고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암시하는 흉몽이다. 젓가락이 한쪽밖에 없어 음식을 집을 수 없는 꿈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할 위기에 부딪힌다. 혹은 가정형편이 공색해질 징조이다. 조상에게 수저를 받는 꿈 재산을 상속받거나 사회에서 어떤 일거리나 재물을 위임받게 된다. 죽은 할머니에게 수저를 받는 꿈 죽은 할머니에게 수저를 받는 꿈은 물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물려받는다는 것은 재산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큰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황에 맞게 잘 해몽해야 합니다. 초대를 받아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끄적거리며 먹는 꿈 구설수가 따르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오소스